영원히 22위 아, 이따, 샘 먹었다 왔다, 왔다, 왔다 어머, 혹시 식사 안 했어요, 식사? 네, 저 먹고 왔어요 정말요? 점심요? 네 같이 먹으려고 밥을 두 개 줍니다 아, 그럼 먹을게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아, 아시겠어. 그냥 아니라 편하게, 왜냐면은 시켜놨어요, 혹시 몰라서. 아, 근데 아까 12시에 먹어서. 아, 그래요? 그래,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 12시에 먹는다고. 네, 왜요? 출출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편하게. 김치찜. 앉으세요. 아, 하신 거예요? 네. 진짜로? 전화를. 아, 전화를.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냥 받으시고. 아, 이거 선물인데.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어, 근데 너무 맛있겠다. 샌드위치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형, 여기에서 파는 거야. 아, 그래? 아까 먹은 게 이거야. 그렇구나. 아, 이것도. 네, 이것도. 아, 감사합니다. 어, 이거 히라리 씨인가 봐. 아, 들어와, 들어와. 아, 아저씨 제발이래. 아, 일단. 괴롭히지 마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14일에 데뷔 싱글을. 인사를 낸 임세모입니다. 아, 성이 있어요? 네? 나는 그냥 세모인 줄 알았는데. 아뇨, 성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 말하는 거죠? 네, 네, 상 없어요. 원래 이름이 임세희예요. 네, 희. 아, 근데 이제 세모라고. 네. 근데 왜 세모라고 했어? 그니까 이름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니까 임세모였으면 좋겠다. 아, 뭐. 썸띵. 네, 썸띵. 뭐였으면 좋겠다고 뭐지? 그니까 임세모. 만약에. 세. 임세모. 연, 아니. 연이라고요 지금? 아, 죄송해요. 아, 이게 말. 놈인데요? 아, 임세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승리하다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아, 뭐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가 됐구나. 네, 네. 경력은 좀 어떻게 되시죠? 가수? 저는 14일에. 14일? 네. 12일 됐습니다. 12일밖에 됐는데. 네. 이게 그러면 데뷔곡이자 뭐 그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그 앨범? 그렇죠. 오늘 콘서트 할 건데 한 곡 있어요. 그니까 한 곡 밖에 없어서. 어, 정말요?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멸망하기 좋은 날. 멸망한다면. 한다면. 아니야. 했으면 좋겠다예요. 뭐, 뭐 했어. 다. 다로 끝나요. 어, 맞아요. 멸망했으면 좋겠다. 아, 그거요? 멸망이 정말 아니었어? 지구가 멸망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구 멸망이 좋겠다예요. 맞아요. 지구 멸망이 좋겠다. 아, 그 어떻게 좀. 아티스트로서의 12일의 삶을 사셨는데. 네. 좀 다른 게 있나요? 좀. 평소 전에 살던 거랑? 오늘이 제일 달라요. 오늘이 제일 달라요? 뭐가 달랐나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 원래는 좀 그거였잖아요. 어떤가요? 고딩. 저요? 한 몇 년 전에 아니에요? 1, 2년 전에 고딩 아니에요? 맞아요. 어, 아니요. 저 생각보다 나이가. 21살로 소개해 주세요. 21살로 소개해 주세요. 아니, 아니었어? 야! 이거 봤죠? 남이라고. 야! 이 정도면 남이야! 아, 남이면 남! 그게 아니고. 왜냐면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봤거든요. 진짜요? 저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어, 그래서 내가 되게 어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때에는 사자머리가 유명했나? 아, 왜냐면 나 결혼한 지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어렸을 때지. 8년 전에 중학생. 네, 맞아요. 어, 잠깐만요. 맞네, 맞네. 네, 중학생이었습니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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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왜 아티스트의 길을 걷기로 하신 거죠? 갑자기요? 궁금없이. 저요? 아티스트 이번에 데뷔하셨으니까. 원래 음악을 계속 하다가. 네. 그냥 뭔가 제 기억이 생성되는 시점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박혀 있었어요. 어? 기억이 생성되는 시점이요? 그게 언제예요? 어? 잘 모르겠어요. 어? 한 6살?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아니, 기억이 생성되는데 기억이 기억을 못해요? 아, 해가. 해가. 아, 해가. 기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억 생성되신 거 아닙니까? 홈윤이 형, 전담 마크해요. 밥 먹으면서 나가고 있어. 전담 마크해. 아니, 식당가면 저런 분 있어. 자기 밥 먹으면서 계속 깨들어. 옆 테이블 깨들어. 저런 할아버지 있다. 아니, 왜 밥 먹으려. 아니, 기억이 왜 안 나와. 아니, 기억이 왜 안 나와. 그리고 갑자기 카운터가 주방 가더니, 소주를 하나 사오더니, 갑자기 따라주면서. 자기가 꺼내와. 소주. 어. 자기가 꺼내왔잖아. 그러면서 이야기해. 아니, 기억이 지하라네. 아, 근데 저 이 패딩을 좀 보세요. 어, 보세요, 보세요. 일단 사오신 거 좀 먹자. 어, 네, 드세요. 어디, 어디. 여기 쓴 짓이 있어. 자, 이거 이게 3개 있으니까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요? 2개. 2개요? 그러면은. 난 괜찮아. 그럼 이렇게 2개 먹죠. 저, 저요? 이거는 선물로 사온 거라서. 선물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만 먹자. 케이크, 케이크 드세요. 아니, 그 모양이 지금. 야, 손님 모양이 있어. 우리만 먹으면 해야 돼. 아니, 저 괜찮아요. 아니, 나 당 떨어져서 먹으면 먹어야 돼. 네, 드세요. 케이크, 케이크. 응. 케이크 먹어도 돼? 어, 이거 무슨. 숟가락 있어요? 포크를 사오, 아니, 가져왔는데? 먹구, 먹구. 샌드위치 맛있냐? 다 먹어. 샌드위치 한입만 먹어볼게, 맛있네. 한입만, 한입만 줘, 한입만. 아, 이 집 잘하네. 맛있어? 한입 아저씨. 한입 아저씨. 와, 엄청 많아. 형, 한입이라며. 이미, 이미 한입 아니었는데. 맛있네. 그걸 마무리 작업 들어가시네. 네. 엄청 덥네요. 그러면, 소속사가 있어요? 소속사가 있다고 있는데, 저의 스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서. 스승님 직접 잘했어요? 네. 맞아요. 개파가 있어요, 개파가? 개파가 뭐예요? 라인이, 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학교, 학교이 아니야? 아니. 예술학교 같은 거. 어, 네. 맞아요. 그때 말고, 고등학교 때 학원 때 원장님. 그때부터 계속 인연이 돼가지고. 학원에서 전공을 뭘 했죠? 저 원래 보컬 전공이었습니다. 보컬? 네. 음. 아, 원래 음악을 좀 하시던 분인데. 발표를, 데뷔를 좀 늦게 했을 뿐이네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사교육 엄청 받고. 네, 사교육. 덜 많이 썼죠. 그러면, 써놓은 곡들은 좀 꽤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지구 멸망도 본인이 직접 작곡하시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얘기해. 지구 멸망이라니. 음. 제목을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형, 이게 줄이는 게 원래 인싸도 이렇게 다 줄여서 얘기해.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검색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목을 잘 얘기해. 지멸조드 아니야? 지구 멸망이 죽겠다? 지멸조 씨요? 맞죠. 아니, 여기서 줄이면 어떡해. 제목을 먼저 얘기하는 게 모르잖아. 모르지. 빨리 얘기해봐. 지구 멸망. 지구 멸망이 좋겠다. 이거 가져왔어요. 아, 자막 좀 넣어주세요. 임세. 지금 트, 트시는 분들 좀 아시게. 신인 가수 임세모. 하고 노래 제목. 호민이 형. 전담 마크. 아, 호민이 형 전담 마크라고? 못 말려, 못 말려. 스크린 아웃. 스크린 아웃으로 안 되면 몸으로라도 밀어내세요. 저 형 못 말려. 이거 드릴게요. 아, 명암이 있네요. 아, 명암도 나왔네. 네. 아, 너무 안 보이나? 아, 이거 받으시고 있어. 아, 귀엽다. 이게 지인용이랑 달라요. 뒷면이. 어. 아, 그 번호가 있고 하나봐요? 네, 번호는 없고요. 아, 싱어송라이터 임세모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권처럼 그는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군요. 어, 다음번에 할 때. 노래를 그냥 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네. MR까지 준비했는데? 갑자기요? 식사하고 계신데 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왜 너무 옆에 쩝쩝대는 거 아니야, 노래하는데? 식사하고 있는데 노래해도 됐냐가 아니라 노래하는데 밥 먹어도 되냐고 내가 물어봐야 돼. 아, 노래하는데 밥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야지. 네. 그러면은 식사 잘하고 하죠. 어, 네. 그래요. 노래는 집중해서 들읍시다. 진짜. 그거 예의가 아니야. 부담대요? 떨려요, 엄청. 알바는 지금 무슨 알바? 아, 저는 그냥 분식집 같은 데서 알바. 네. 분식집 가져오지? 아, 거기가 근데.. 사장님이랑 별로 안.. 그럼 잠반이 안 남는 곳인가 보다. 아, 근데 너무 잠반이어서.. 오늘 좀 바빴어요. 잠반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지구 멸망이 좋겠다, 이 곡이. 네. 그동안 작곡하신 곡 중에 네. 최고.. 뭐랄까.. 자신 있는 곡이니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번 타자로 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아니에요. 부담주지 마. 네, 아, 맞아요. 이게 제일 최고 곡이에요. 이게 제일 최고 곡이에요. 음.. 이거 딱 되면, 잘되면, 하나씩 푸는 거죠? 그쵸. 이 노래는.. 우리 중 최약체불건의 표잖아요. 음.. 클럽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네, 이제 해야죠. 음.. 이제.. 이제.. 차차.. 공연 계획이 있어요. 홍대 이런데서요? 네. 음.. 다른 데여도 좋고. 요즘 공연 어디서 왔나 봤는데? 롤링홀, 롤링홀에서 많이 해요. 네, 롤링홀 많이 해요. 음.. 그렇구나. 롤링홀 거기 아니에요? 상상마당 지하? 네, 맞아. 아니, 아니야. 그.. 슈퍼마켓 뒤에 있는데. 아, 거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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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악기 연주도 좀 하시나요? 조금 합니다. 약간.. 얕고 넓게.. 어? 조금씩 이것저것.. 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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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죠, 맞죠? 이것저것.. 다 조금씩 조금씩 할 줄 알아요. 뭐..뭐가 가능하세요? 그냥 치즈 조금. 피아노도 조금. 피아노도 조금. 기타도 조금. 야, 그러면은.. 우리 TRPG 할 때 뒤에서 귀지에서 좀.. 한 마디 하면 열 마디 해. 드럼도 치즈 조금. 또 울림통은 또 엄청 커가지고 다 들려. 그러니까. 아, 웃겨. 다 들리는 혼잣말. 그 옆에 그 주우민 농객님도 PD 돼요. PD? PD, PD. 리코더. 저 그거 라이브로 본 7 이렇게 본 적 있어요. 합주여가지고 뭔가 좀 약간.. 좋아요, 좋아요. 다음 앨범은. 왠지 알아요? 왜 라이브로 본 줄 알아요? 명절때마다 불어. 진짜? 맞아요. 마을.. 마을사들이란다. 아, 그거? 친과 유아 친척 뭐 한단 말일걸? 아니, 그걸 연습하고 있어. 7일 개월? 응. 그 앨범 자켓을 직접 그렸다는 얘기였어. 어, 네. 맞아요. 어떤가요? 공개를 해야겠어요. 같이 이거 보면서 얘기해보자. 아, 그거 좀 보여줘요. 중국에 나면 좋겠다. 어? 자동화상도 되나요? 걸. 내가 맨날 검색하거든요. 어? 정말요? 전에 좀 잘 그리지 않았나요? 어? 아니에요? 일단 띄우고 이제 각자 감상평을 얘기하죠. 이렇게 할게요. 전 가려줘야 되니까. 요렇게 직접 그리셨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걸 그리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맞아. 형 뭐.. 그림 어떻게.. 뭐.. 타블렛 그거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서 나는 앨범 자켓을 그리는 줄은 모르고 그냥 알려줬는데 이게 그 결과물이죠? 네. 아니, 근데 저게 타블렛을 결국 못 구하고 그.. 공책에.. 아.. 노트에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그 툴을 따서 페인트로 칠한 거예요. 잘 그렸어.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구워서 한거죠? 진짜요? 음.. 일단 삼원색이네? 일단 그림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그림이? 제가 노래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음.. 저거는.. 거미, 설거지, 양말? 양말! 먼지! 아.. 또 저거 바퀴벌레가 죽어있는.. 아하.. 저 머리는 뭐죠? 머리 스타일? 저.. 아.. 저거를.. 원래 저게 아니라 제가 막 누워있는 사진이었는데 그게.. 네.. 그게 너무 칙칙하다고.. 좀 뿌까 같네요. 뿌까.. 원래 평소에는 절대 안 하고 다니는데.. 음.. 저.. 설거지는 이제 저.. 안 한 설거지.. 가사에 나오는 그 설거지.. 저거 보고 내가 잘 그렸다고 한 거예요. 그래요?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음.. 느낌 있어요. 음.. 그래서.. 전 저게 진짜 잘 그린 것 같아요. 저.. 좌측 하단.. 삼성 출판사.. 아.. 아.. 저 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성 출판사 아니에요? 삼성 출판사. 출판사요? 그 로고랑 비슷해 저게? 아.. 진짜요? 헉.. 안되는데.. 저거 무슨 뜻인데? 저는.. 제.. 임세모.. 아 저게.. 난 그냥 몬드리안 작품 같은거.. 몬드리안? 어.. 너무 어렵다.. 옳은 이유 좀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삼성 출판사도 어려워.. 아.. 헐.. 어떡해요? 어? 표절이네.. 어떡하죠? 색깔 있는게 더 닮았어.. 이렇게 된 이상 삼성 출판사의 스폰을 받는게 어떨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 이거 같이 있는게 있는데.. 근데.. 근데 저거를.. 엄청 고민해가지고 만든 로고에요? 네.. 시비건다.. 시비건다.. 아 위치를.. 시비거는거잖아.. 위치를.. 상처 주고 집에 가서 뿌듯해.. 위치를 엄청 고민했어요.. 또 시비건다 아저씨.. 위치가.. 위치가.. 위치가 아니라.. 저거를 좀 다른모양.. 그니까.. 동그라미.. 세모네모를.. 써도 돼.. 근데.. 다만.. 저렇게 가는게 아니라.. 조금은 퀄리티 좀 높이는거지.. 어? 어떻게요? 아.. 홍대.. 홍대미대 나왔어.. 나오진 않고 들어가게 말했어.. 어? 저.. 마나도 다 봤어요.. 무슨.. 찌질해였어요.. 저 엄청 좋아해요.. 저 웹툰을 진짜 많이 봐가지고.. 악수.. 악수.. 우리 아티스트들이 악수합니다.. 건대 디자인과 나왔어.. 어.. 어.. 뭐냐면은.. 크기만 달라도 돼..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너무 커요? 균일하게 똑같기 때문에.. 눈에 안들어오는거지.. 오.. 이거 약간 전문가인데? 정말.. 뭐하나 집중할 수 있게.. 뭐하나 키우고.. 뭐하나 작게.. 어? 그럼 뭘 키울까요? 세모지.. 당연히 세모지.. 임세모인데.. 세모를 하던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저거보다는 다른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이 한번 하나 해주시면 어때요? 그럴까? 헐.. 제 생각인데.. 그림판을 해준다고? 좋죠.. 제 생각인데.. 저거를 일본 가문 문장같이.. 동그라미 거를 제일 크게 넣고.. 거기에 맞춰서.. 세모를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에 맞춰서.. 딱 네모를 넣어요.. 아 기하학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져가지고.. 근데.. 그건 검색하면 무조건 나온다.. 선 몇개 빼.. 거기서.. 똑같이 하면 좀 있으니까.. 선 몇개를 빼서.. 그 일루미니나티 그거 아니야? 저거 마지막에 올라오잖아.. 저거잖아.. 어.. 저거 어떡하죠? 저.. 저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저.. 검은색은 뭐라고요? 곰.. 곰팡이? 먼지.. 아 먼지.. 그래서 저것도 약간.. 그.. 쌩같이로 나오는.. 그거.. 일까봐.. 근데 다르죠 엄청.. 안 똑같아 달라 달라.. 그거 19일에.. 진짜요? 어.. 임세모가? 대박이다.. 아니.. 이 정도.. 아.. 삼성출판사가? 아니 왜? 뭐 챙겼어요? 네.. 네.. 이름이 진짜 올라온나봐.. 진짜요? 헐.. 임세모가 19일에.. 오.. 아니.. 그정도야? 내 채널.. 와.. 대박.. 거의 미쳐봐.. 12,000명.. 거의 고척놈이네요 지금.. 저는.. 저 그림에서.. 어.. 제일 맘에 드시는거..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맘에 들고.. 어? 진짜요? 어.. 그림체에.. 그 어떤.. 멜론 1위야 진짜? 검색해봐봐.. 멜론 1위라고 지금? 거짓말.. 일단 그림이 주는 어떤.. 실시간 급상승 1위.. 그런게 좋아요.. 실시간 급상승 1위.. 전체적인 그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근데 다만.. 좀 약간 아쉬운 점.. 거미의 몸통을.. 임세모씨의 얼굴로 바꿔가지고 뒀다면.. 실시간 1위.. 오.. 1위네 진짜.. 임세모.. 리쌍위네.. 툭 쳤다.. 그거만 해줘.. 리쌍 개섭거라 한번.. 안돼요.. 리쌍 개섭거라 한번만.. 안돼요.. 벌써부터 설레 가르치면서.. 리쌍 선배님 이러는거 아니죠? 아뇨.. 아..선배님.. 리쌍님들.. 리쌍님들.. 아..얼굴을.. 몸통이에요? 그.. 나가이고.. 세계관.. 그것처럼.. 미친소리 하고 있네.. 또.. 나가이고.. 마징가.. 아니 저 거미 얼굴을.. 그냥 자기 얼굴로 했어야 돼 아..얼굴을.. 더 징그럽게.. 아.. 몸통이 얼굴이어야지.. 더 멋있어가지고.. 아 그럼 몸통.. 얼굴이 또 있는.. 얼굴..얼굴이.. 얼굴이..얼굴이.. 그냥 두개가 있는거지.. 음.. 그 느낌.. 절대.. 그리고 팔다리는.. 그.. 하라부지.. 식사.. 빨리 마셔야지..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서 인간팔다리 음.. 진에..같이요? 저 팔다리가 인간팔다리를 붙이는거에요 합성으로 아..이..팔다리구요? 실사 실사 아이고.. 고누띠룸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거에요 아..절도.. 그리고 저 바퀴는 조금 약간.. 그..한번 더 꼬아서 성기사로 그게 뭐여? 그게 뭐여? 아냐아냐.. 아 너무 부끄러워 아 너무 부끄러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승이 올라가니까 진짜.. 다 오고.. 진짜.. 이거..이거..이게 그 특징이잖아 아..친해졌어요? 아니.. 남들도 내가 아는걸 알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게 그.. 아싸들이요 아싸들 아싸라그래 아싸들 특징이거든 아싸라그래 아싸라 게임에 나오는.. 직업이.. 폴드라곤 폴드라곤으로 바꿔서 딱 올라왔으면 아니면.. 그.. 티리온.. 티리온경이나 그래요.. 티비요 네.. 라이브 한번 들읍시다 이제 어..옹! 어..언트게.. 풍요양.. 다 드셨으니까 무슨.. 근데 너 마이크 어떤 이펙트가 이런게 없지 약간 에코나 이런게 없지 전혀 어? 그럼 완전 생 라이브야? 유아! 아아...아아..아..아... 너무 크대 아하아아아..아..아... 아 이정도 어때요? 아니 왜냐면 또 노래 또 크게 부르면 또 그거라서 됐어요? 이정도? 가사 띄워드릴까요? 어 근데 아 저 부탁이 있어요 저기 아 하기 싫어를 해주시면 안 돼요? 하기 싫어? 네 저기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 진짜 하기 싫어서 아 하기 싫어 이렇게 아 하기 싫어 요 부분만 연습을 해보죠 네 어떻게 해요? 귀찮아 죽겠네 아 하기 싫어 어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기가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 소리가 아마 안 들릴 거예요 아 크게 해줘요 아 하기 싫어 인쇄고 거미는 오늘도 열심히 이 집을 진대 지구는 지금도 열심히 돌고 있지 나는 오늘도 열심히 누워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쌓여있는 설거지를 안 해도 될 텐데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몰려있는 빨래를 안겨도 될 텐데 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거미는 언제나 열심히 집을 짓네 나는 오늘도 할 일을 또 미룬다 시계는 지금도 열심히 돌고 있지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할래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꽉 차버린 쓰레기통 놔둬버린 쓰레기통 놔둬도 될 텐데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쌓여있는 먼지들도 놔둬도 될 텐데 아 차라리 그랬으면 귀찮아 귀찮아 죽겠네 아 차라리 그랬으면 귀찮아 죽겠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냉장고에 상한 반찬 놔둬도 될 텐데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하수구에 머리카락 놔둬도 될 텐데 아 차라리 그랬으면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죽어 있는 바퀴벌레 놔둬도 될 텐데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면 창틀 사이 곰팡이도 놔둬도 될 텐데 아 차라리 그랬으면 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아 차라리 그랬으면 야 너무 재밌는데 노래 너무 좋아 잘했잖아 제일 최고였습니다 진짜 엄청 긴장했어 크로스 놓는 것 때문에 타이밍 어디 못췄라 딱 맞았어요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어 재밌어. 노래 너무 좋아. 노래가 뭔가 되게 그거 있잖아. 약간 좀 홍대병. 홍대병 걸렸어? 조금 있는 것 같아. 증상이 뭐였죠? 홍대병은 일단은 딱 첫 번째 증상은 노래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메이저한 노래보다는 약간 이런 노래 좋아야 돼. 아 이런 노래? 약간 조금 그...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인싸들이 모르는 가수 그룹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고 아 나만의 작은 그 가수. 나만의 작은 침착맨인데 유명해지면 괜히 괜히 싫은 거. 지금 딱 이 집 귀로 서 있어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어느 순간 얘도 변질될 거란 말이야. 어 변질될 거야. 어느 순간 막 입조심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아... 버리는 거지 얘를. 그러네. 저를요? 아냐. 마련이야. 하... 침착맨. 그래. 노래는 2분이 안 돼 왜 절 벌해요? 하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홍대감수동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 홍대병에 걸려야 되는 거야.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일단 들으면서 감상평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들으면서 어... 실검 10일의... 헉! 어떡해요! 이 정도면 진짜 업체랑 콜라보를 해도 되겠다 청소 업체랑? 채집증후군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곰팡이도 치워야 되고 결국은 머리카락도 치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 영상에 노래가 잔잔하게 들어가면서 그리고 깨끗해지면서 훈훈해지는 새모양 말같지 않은 소리 들었을 때 굳이 거기에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 좋지 않나요? 진짜 이게 뭐가 괜찮냐? 말이 돼? 일질적인 감상평이 아니잖아 네가 웃기려고 하는 감상평이지 드립을 위한 드립을 위한 드립 아니야? 입주 청소 세스코 세스코 기사 떴대요 기사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 거미는 오늘도 할 때 음색이 아이유 같지 않았어요? 아 갑분싸 아이유 같았어요 아이유 초창기 때 그 감성이 있었어요 선 넘네 아이유 가족이라긴 해 선 넘네 가족이라긴 해요 나는 여기서 크게 얘기할 수 없었던게 저는 아이유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감성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거 같아 자쪽은 인정해줘 아 그래? 아 6위라고? 10대 1위 찍는거 아니오? 왜냐하면 이게 순위에 한번 딱 올라가면 뭔데 하면서 눌러 빨리 후속국 내야돼 지금 이때 내야돼 하나 밖에 없는거야? 지금 하나 밖에 없어 빨리 만들어 지금 만들면 안돼 대표님 대표님 보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만들자 뭐라도 빨리 아카펠라 빨리 들어가죠 뭐 없나? 할만한거 없나? 아 지금 제목 보냈어요 티리옴 폴드링 네? 아 쟤 또 티리옴 폴드링이네 티리옴? 오락에 나오는거 있어 오락에 나오는거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네 다른 특기 같은거 없나요? 특기요? 개인기 개인기 같은거 이런 쇼프로 나가면 해야하잖아요 라디오스타 준비하셔야죠 라디오스타 나가면 다 준비해요 그치 개인기 개인기 풍요영 이거 했잖아 이거 카포에라 카포에라 했었지 어 나 뭐하지 이걸로 나는 악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노래 해달라고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하나 그러면 캐롤 하나 합시다 캐롤 어때요? 크리스마스인데 캐롤 하나 인스타에 오셨잖아 네 그 뭐였죠? 아 그거 너 저 발음이 너무 안좋아서 안하려구요 아 알잖아 그게 매력이야 그러면 무반주로 조금씩 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댓글에 보이는거 제가 아는 노래면 어 근데 너무 빠르네 어떤거? 좋아하는 노래 평소에 애창고 왜 그러지마 잠깐 관심을 안가져주니까 그만해요 알았어 알았어 계속 하셔야죠 나라고 관심을 안가져주면 나한테 댓글 중간에 그거 할게요 댓글을 보고 할게요 볼 빨간 사춘기 볼 빨간 사춘기 볼 빨간 사춘기 볼 빨간 사춘기 우주로 우주로 줄게요 MR이 있습니다 커피도 나 많이 마셨나봐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로 자꾸만 혈압이 올라가요 안그래도 고혈압은 가족력인데 강아지 아 진짜 정신 없어 이걸 또 세팅을 해야 돼 그럼 그냥 무반주로 할게요 그냥 그냥 하죠 아 그냥 항목만 됐어 후원 감상다 후원 잡아 꽉 꺼낼게요 더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만화로 안 되니까 이거하니까 투트랙으로 가야된단 말야 투트랙으로 해야지 무조건 두곡 내야지 자 갑니다 우주를 줄게 네?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전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ing star, shooting star 줄게 내 갤럭시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내 곁에 별을 다 내게만 줄게 My galaxy 랩도 할까요? 네 랩도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나아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붙어 안 된 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냐 준비가 되면 살리는 공인성처럼 네 주일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내가 가져줄래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밝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아래 잠든 난 마치 온 우주 가진 것만 같아 난 그대 품에 내 빛을 쏟아 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Anywhere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Anywhere Lighting star Shooting star 줄게 내 갤럭시 Cause I'm your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내 곁에 저 별을 따 내게만 줄게 My 갤럭시 Palette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Lighting star Shooting star 줄게 내 갤럭시 I'm your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따 내게만 줄게 My 갤럭시 추억 우우우우우우우 아 잘한 것 같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좋네 대단하네 방탄 소년단 계석거라 어 영양균같은 노래였어요 난 암밭시 안 할거야 하하하하 하하 아 노래 전재 democr overarching 감사합니다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 아휴 떨려라 너무 좋아 그리고 호흡이 홍대 호흡이 있거든요 홍대 호흡은 뭐죠? 홍대호흡은 노래를 진성으로 부르는 것보다 약간 그 공기인데 약간 그 담배 약간 연기가 섞인 것 같은 그 내시는 톤이 있거든요. 아 연기 창법? 약간 지금 그게 있어요. 연기 창법? 홍대 창법 약간 홍대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홍대 호흡이 약간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 1위가 힘드네. 1위까지 싹 올려줘야 되는데. 네 영향력이 그 정도였니? 몰랐어 나도. 나의 작은 침착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네. 어 진짜네. 어 뉴스가 떴네. 좀 팔리 됐는데? 어떡해. 조우민 처제. 야. 펄처제라고. 펄처제. 한마디로 지금 여기. 근데 웹퍼를. 진주. 아 진주. 알진주 알진주. 진주. 한마디로 지금 여기 기자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뜻이야. 아 그렇네요. 야 발언 조심해 발언. 알았어? 아 이거 개섭거라. 그럼 이 영상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조심해 조심해. 개섭거라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좀 후속 곡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음악 가닥이 좀 비슷하게 가나요? 뭐라고 하죠 이런 느낌을? 약간 포크송이라고 해요? 어 네 약간 포크송? 포크송? 포크. 포크잖아 포크. 컨츄리송? 컨츄리가 아니고 포크. 원스. 포크돼지?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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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와 치킨.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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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동생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냥 뭐 누나로서 동생으로서 아 근데 이거 약간 좀 그 왜냐면은 위로와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거는 어떤 마음가짐이냐 내가 위로받고싶다 맞아요? 그건 직무유기 하셨네요 왜요? 형부인데 명절때 한번씩 볼 때마다 위로도 좀 해주고 너는 니 처지한테 해주냐? 어 그럼요 잘 지내냐 잘살아라 만약에 아 그럼 나는 그래도 약간 예를들면은 장르적으로 이 장르는 좀 한번 해보고싶다 일렉트로 하우스? 네 EDM같은거 해보고싶어요 아 언제적 테크노야 이거 나 군대에서 들은건데 EDM까지는 아니고 하우스? 하우스? 네 일렉트로 하우스 일렉트로 하우스? 이거지 아 다 옛날 노래야 아 이거 아니야? 좋네요 그럼 다음 후속곡은 언제쯤 예정돼있죠? 1월부터 작업을 할텐데 언제 나온다고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 앨범은 맞나요? 곡수가? 만약에 낸다면 아니 또 싱글로 나올거 또 한곡? 달랑한곡도? 대표님 보고계시죠? 너무 웃긴다 이게 지금 꽃묘단 삼각지대 바둑보면은 돌 사석이잖아 가운데 꽃묘단 삼각지대 못벗어나 형들은 삼각지대라고 세 꼰대 아홍대에서 위치 잔인하네 지금 생각보다 위치가 잔인해 뒤에서 피날 때까지 못가 써라운드로 들려 뒤에서도 들리고 극장처럼 자다가 경기한다 이제 3.1채널 꼰.1채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좀 약간 아 좀 상품가치가 있다 이러면 이제 좀 투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 또 이 그 그 봐서 네 이런 파급력의 대표님 보고계시죠? 음 대표님 좀 해주세요 안되면은 그 좀 이렇게 파이낸셜 주 파이낸셜 펄 파이낸셜 해서 좀 해주세요 뭘 하라는거야 뭘? 지원 지원을 해줘야 솔로 계속 해주고 있잖아 뭘 보여 아니 그 솔로? 뭐라 그러죠? 싱글만 나오니까 지원이 더 들어가면 정식 앨범 일찍으로 야 원래 싱글 모아서 정식 나가는거야 세모야 내가 준 기타는 잘 가지고 있니? 네 어제도 쳤어요 어제 쳤어요 내가 준 스피커는? 스피커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 이미 해줬어요 다시 보셨죠? 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요? 네 또는 오늘의 어떤 오늘 소감 오늘 엄청 떨었어요 어제도 계속 떨고 네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할 날이 올까요? 아니 뭐죠 뭐 와야지 지금 뭘까요? 뮤뱅 가야지 이제 뮤뱅이랑 쇼탱이 가야지 쇼탱 아직 꼈나 하나?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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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좀 와가지고서는 네 사람들 앞에서 막상 또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막 긴장된 것만큼 이렇게 좀 어렵지 않지 않았어요? 네 어려웠네요 끝까지 지금? 네 내가 봤을 땐 난이도 최고야 사실 이 정도에 나눠두면 어느 간의 예능 가도 안 쪼라 아니 근데 다들 너무 환대해 주셨어요 네 너무 다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실은 이게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어 지금 딱 한번 보죠 어 네이버 지금 순위가 진짜 미쳤다 어떡해요 우와 한 단계 떨어졌네요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게 유지하고 있자는게 중요한거 유지하고 있다라는게 오케이 더 열심히 할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네 좋은 소식은 임세모님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극하신 거고 네 안 좋은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은 제가 다 먹었어요 아 괜찮아요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이네 입도 안댔는데 이집 잘하네 뭐야 끝으로 좀 뭐 주변 지인이나 누구한테 뭐 할 말 있거나 스페셜 땡스투 아 땡스투 아 땡스투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많이 해도 되나요? 많이 해도 되나요? 그럼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 저희 그 저희 친구 같이 음악하는 친구 중에 아라라고 있어요 아라 아라 성이 혹시 뭐예요? 아 그냥 아라 아 다행이다 에이 아라의 또 운다 라는 곡도 또 운다요? 네 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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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다 또 운다 발라드 곡인데 발라드가 아니니까 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 그 노래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응 좋겠고 응 네 엄마 아빠 감사하고 시상식이냐고 응 시상식 시상식 저리 가라지 뭐 네 감사하고 그리고 아 제 프로필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사진을 친구가 찍어줬어요 아 그 사진 너무 좋던데 네 예림이한테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언니요? 아 우리 언니요? 네 언니랑 얼마전에 노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노래 너무 좋다고 연락 왔고 형부랑도 이렇게 인연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부한테 좀 맛있는 그런거 있잖아요 땅 좀 사달라고 하세요 땅이요? 땅? 맛있는 땅 좀 많이 사달라고 맛있는 땅이요? 땅? 그라운드? 아뇨 충분합니다 지금 자 마무리 해주시죠 침창호 회장님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면 됩니다 야 막고 있잖아 이러면서 좀 나가실게 좀 풀어주세요 얘 조금 친했으면 썩 꺼져 이제 이런거 잠시만요